안녕하세요 생명의 레이스를 함께 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2024 자본기 OT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PD님 자본기가 뭐의 줄임말일 것 같아요? 네 우리 PD님은 저를 처음 찍어주신 PD님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본기는 자료 분석의 기술의 줄임말입니다 일단 이 자본기 같은 경우에는 킬러 유형을 분석하는 강좌와 교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성 자체는 단원으로 구분해보면 비유전에서는 막전약 근육 중킬러 정도로 나오는 부분이고 유전 부분입니다 유전은 총 6문제가 순행에 출제되지만 그 중에서 4개의 킬러 주제를 다룰 겁니다 난이도 구분으로는 막전약 근육은 중킬러 난이도로 평가한 수준으로 맞춰서 문제가 제작이 됐고요 유전은 중킬러와 킬러를 골고루 섞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본기를 활용하는 목적 나는 왜 자본기 강좌 교제를 활용하는가 일단 1차적으로 킬러 유형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싶다면 자본기가 꽤 유명한 편입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시작전과 문플루틴을 연습하고 싶은데 혼자 기출문제를 풀어봤더니 이게 잘 안되더라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훈련해보고 싶다 알아가면 자본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문항별 키포인트, 킬러 문항에 대한 실전 연습 내가 문제를 읽어봤는데 어떨 때는 풀어냈다 하더라도 도대체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 반복해둘 요소 이게 뭔지 잘 못 잡아내겠어 이걸 어떻게 잡지라는 걸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면 한종철 간사가 하는 걸 한번 확인해보시는 그런 경험도 좋을 거고 그리고 킬러 문항에 대한 실전 연습 킬러 문항은 어떻게 연습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고 수험생답게 하는 거냐 사실 저는 종종 수험생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풀이를 보여드리지만 이런 풀이를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30분짜리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강사의 풀이로서 말씀드리는 게 이해만 하면 되는 거지 꼭 이걸 따라할 필요는 없어 이런 종종 얘기를 하거든 그런 것처럼 킬러 문항에 대한 실전 연습이라는 건 좀 더 수험생답게 연습을 해보라 나는 현실성 있는 풀이에 대한 것도 조언을 해드리는 강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구성은 100% 자작문항입니다 선생님 저 작년에 자본기 들었어요 과거 우수문항 일부 활용됩니다 다시 풀어도 좋은 문제죠 하지만 70% 이상은 신규문항으로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 수강생도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최신 기출문항 변환과 올해 EBS 연계교제 변형이기 때문에 저 선생님 아직 EBS농특강 안 풀어봤는데요 그러면 자본기 수강하시면 돼요 강사인제가 다 분석하고 우리 연구들과 함께 고민해서 제작되어 다 반영했습니다 강형 실전 문제를 플레이라 부를 거고요 복습력 문제를 리플레이라 부를 건데 이건 동일한 문제로 총 2회의 도구를 할 수 있도록 넣어드린 겁니다 자본기처럼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 이러한 킬러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풀어서는 사실 느낌이 오지 않고 연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계속 남게끔 하기 위해서 최소 이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제를 두 권 사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니즈에 의해서 선생님이 작년부터는 플레이 리플레이로 두 번 넣어서 이걸 스스로 한번 정리하게끔 합니다 이제 활용 방법이 이래요 앞쪽에 배치된 강의용 실전 문제 플레이를 이용해 예습 및 강의를 수강하는데 단계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문항당 5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5분 안에 스스로 풀어봅니다 풀든 뭐 풀든 그냥 고민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2단계 채점은 바로 키포인트 유형 시작점 운풀루틴을 적어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적을 한번 적어보려고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리플레이 쪽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단계 강의 수강하고 강사의 풀이와 여러분들의 풀이를 비교해 보면서 풀이 과정을 이해 위주로 하세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것들 키포인트 유형 시작점 운풀루틴 리플레이 쪽에 다 정리가 되어 있지만 거기에 좀 더 보완해 보세요 여러분들 관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계속 읽어보는 거야 내가 풀었던 흔적 말고 리플레이는 정리한 것이 있어요 깔끔하게 그래서 리플레이 나중에 계속 반복해서 보시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의미는 회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함께 활용해야 될 거 자료 분석의 기술은 배우는 강좌와 교재라면 스스로 훈련도 해봐야겠죠 만점 시퀀스라는 부교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100% 자작, 킬러 모의고사, 한회당 4문학 총 64회입니다 관련된 OT 살펴봐 주시고요 RGB 100% 자작 문학의 비클러 모의고사, 1회당 16문학 똑같이 64회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OT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치 킬러라고 하는 교재가 올해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 이거는 한종철 강사가 얘기하는 스킬과 논리를 킬러 로직이라고 부르는데 이 킬러 로직은 2024 철철 개념서의 킬러 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자분기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한종철 강사의 수업을 처음 듣거나 아니면 올해 2024 철철 개념을 듣지 않았던 수강생 중에 자분기 수강을 하고 싶은데 킬러 로직을 들을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개념서를 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워 이미 나는 개념 공부를 다른 선생님이나 또는 혼자 했다 그러면 이 캐치 킬러라는 교재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강좌와 더불어서 철철 개념서에 수록된 킬러 로직만 발체해서 따로 제작한 거예요 촬영 및 업로드 교재 입고는 3월 20일에서 20일 사이고요 강좌 개강은 3월 31일입니다 업로드는 매주 3강씩 할 거고 여러분들이 최소 금요일날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방식은 스튜디오 촬영과 현장 강의를 변형해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빨리 완강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체력 관리 잘해주시고 끊임 반복으로 만점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학 화이팅!